제가 드디어 100% 제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만났습니다. 그런데...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. 오늘은 짝짓게 적합한 곳을 찾아 아시아 대륙에서 잠시 이주해온 한 쌍의 암콧 수컷의 이야기입니다. 발전기에 돌입한 암콧은 폐로몬을 발산하며 수컷을 유혹하려고 하였습니다. 수컷은 아직 발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수컷은 고향이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. 세렝게티의 초원을 꿈꾸고 있군요. 인간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동물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. 수컷은 자기 영역에 되돌아온 듯 몸놀림이 바뀌고 행동이 빨라집니다. 암콧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원했던 곳이 아닌가 봅니다. 걸음걸이가 불안합니다. 점점 발걸음이 이상해집니다. 수컷은 짝짓게는 관심 없고 놀이에만 열중합니다. 이 인간 수컷은 다 자라도 여전히 아이 같습니다. 흥분한 수컷이 달립니다. 미쳤나 봅니다. 수컷이 뭔가 발견했습니다. 너무 깊은 나머지 호딱 걷고 물에 뛰어듭니다. 아직 철이 덜 난 것 같습니다. 암콧이 뭘 생각하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. 이 한 쌍은 처음부터 동물의 종이 다른가 봅니다. 피지의 밤이 옵니다. 이 암콧 수컷은 오늘 밤 과연 짝짓기를 할까요? padres의 밤이 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